룸나펄스 펴낸 곳은 가나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빅토리아 알렌의 감동 실화인데요. 식물인간에서 꿈을 이루기까지 기적을 만든 12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빅토리아 알렌에 관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06년 시속병에 걸려 식물인간이 된 유년 시절부터 패럴림픽 수영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받기까지 남다른 여정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CNN과 BBC,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희소병에 걸리기 전인 11살의 빅토리아의 꿈은 수영선수가 되어 금메달을 따는 것. 미국 최고의 스포츠 채널인 ESPN에 들어가는 것. 세계적인 프로그램인 댄싱 위드 더 스타에 출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간의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녀는 이 세 가지의 꿈을 모두 실현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기적은 쓰러진 지 4년째 되던 날 의식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빅토리아는 식물인간에서 깨어나 가족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하는 말을 전부 듣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의료진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깨어나길 기도하는 가족들의 믿음이 누워있는 내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고 세 번째 기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빅토리아 알렌은 에필로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두려움을 직시하면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저항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려움을 정복하게 된다.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정복하라.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감내하며 계속 나아가라.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작이다. 식물인간에서 꿈을 이루기까지 기적을 만든 12년의 기록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중에서 서문 부분과 책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문 한 번의 숨도 당연하지 않다 발렌틴 치메르코우스키의 숨 이번 시즌에 만나게 될 당신 파트너는 정말로 특별한 여성이에요. 당신한테 이번 시즌은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기대되네요. 댄싱 위드 더 스타 책임 프로듀서가 말했다. 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의 전문 댄서로서 출연 중인데 25번째 시즌 파트너를 만나려고 베벌리 힐스에 있는 댄스 스포츠 연습실로 가던 참이었다. 이 프로그램도 좋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할리우드에서 기대된다고 하면 나로선 예상치 못한 이유일 때가 있다. 파트너가 누구일지 상상이 안 되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듀서에게 간단히 좋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질문이 백만 개쯤 떠올랐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열두 시즌 동안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번 파트너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전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냉큼 알아낼 작정이었다. 낡고 아담한 연습실 문을 열고 나무 바닥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딱 봐도 기대에 부풀어 열의로 빛나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렌틴입니다. 가능한 한 무난하게 운을 뗐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꽤 오래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나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였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스타들과 그들의 파트너인 전문 댄서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개월 전부터 거의 날마다 함께 연습한다. 내 수업 방식은 상당히 혹독한 편이고 요구하는 사전 연습량도 굉장히 많았다. 어떤 스타라도 앞으로 겪을 일이 쉽지 않을 터였다. 음... 저는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자랑스러움과 쑥스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장애인 올림픽 선수라고? 나는 여간 놀란 게 아니었다. 장애인...이라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생기발랄한 여성이었다. 전에 함께 춤췄던 23살의 여성 파트너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범상치 않은 커다랗고 호수력 짙은 갈색 눈동자였다. 무례하게 굴려는 건 아닌데요. 어째서 장애인 올림픽이지요? 내가 물었다. 이후 우리가 나눈 대화와 경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놀라웠다. 빅토리아의 어떤 점이 그토록 특별한지 곧 깨닫게 되었다. 11살 때부터 수년간 마비에 시달리며 말하는 능력과 듣는 능력을 차례로 상실하고 결국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을 비롯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낸 능력도 특별했지만 빅토리아를 더 특별하게 만든 것은 어린 나이에 찾아온 시련에 그녀가 보인 반응이었다. 웬만큼 심지가 굳세지 않다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강인하고 멋진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았다. 빅토리아는 다리 감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또 다른 도전에 응했다. 나에게 아르헨티나식 탱고를 배우는 것이었다. 함께 연습하고 공연하며 몇 개월을 보내는 동안 빅토리아가 지닌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삶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그녀만의 초능력이나 다름없었다. 어떤 난관이 앞에 놓여도 빅토리아는 좌절하지 않았다. 삶을 바라보는 빅토리아의 관점을 통해 나는 다른 이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가장 위대한 교훈을 얻었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당연히 여기지 말라. 이 책에서 당신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희귀한 상황에 처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빅토리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포기하는 대신 소중한 삶을 위해 계속 투쟁하는 쪽을 택했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인 그녀는 미국의 영웅일 뿐 아니라 삶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영웅이기도 하다. 빅토리아의 사연보다 인간 정신을 잘 드러내는 또 가족의 사랑과 신앙의 힘을 잘 증명해주는 이야기는 없다. 1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2009년 1월 어둠 속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숨을 헐떡였다. 익사하는 느낌이었다. 묵직한 압력이 가슴을 으스러뜨릴 듯 짓눌러서 허파가 제멋대로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공기 공기를 마셔야 해 숨 쉬고 싶어. 나 좀 도와주세요. 다급한 기계음이 울렸고 사방에서 놀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쏟아진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가 목구멍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빼내려고 버둥거렸지만 양팔이 끈으로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이 격련하는 내 몸을 붙잡아 누르더니 하얀 복도를 따라 내가 누운 이동 침대를 밀면서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뛰었다. 빅토리아 괜찮아. 그 말을 듣고 또 들었다. 혼란스러웠고 숨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윽고 나는 다시 새까만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눈을 뜨니 밝은 빛이 따갑게 쏟아졌고 끼익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몸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다. 따끔따끔한 전류가 훑고 지나가자 몸이 더욱 격련하고 요동쳤다. 낯선 사람들이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경악하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손으로 내 몸을 내리눌렀다. 격련이 잦아들자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다. 여기가 어디지? 침대에는 알록달록한 풍산들이 묶여 있었고 주위로 동물 인형이 잔뜩 있었다. 시야가 흐리다가 점차 초점이 맞자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엽서며 포스터들이 붙은 벽이 보였는데 사랑해, 빨리 나아라, 보고 싶어, 힘내 라고 쓰여 있었다. 어째서 내가 보고 싶다는 거지? 난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지? 빨리 나으라고? 힘내라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는 병원인가? 왜 병원이지? 얼마나 오래 정신을 잃었던 거야? 어렴풋이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엄마라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설명해 줄 것이다. 엄마, 엄마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었다. 엄마, 엄마가 왜 내 소리를 못 듣지? 아무도 내 목소리를 못 듣는 거야? 곧 몸은 물론이고 눈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이 보였지만 바로 눈앞에 놓인 것만 볼 수 있었다. 앉아보려고 했지만 몸이 내게서 분리된 것 같았다.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몸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심장이 뛰고 머리가 핑핑 돌았다.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음은 투성이었다. 지금이 몇 년도지? 2006년도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얼마나 여기 있었던 거지? 제발 오래되지 않았길 바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이 흐릿했다. 나 괜찮을까? 장담할 수 없었다. 마음을 진정해 보려 할수록 상태만 악화됐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다. 누군가가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길 바랐다. 무서워. 정말로 너무 무서워. 몸의 근육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찍소리도 나지 않았다. 숨을 쉬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고 싶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났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폐소 공포증이 조여오자 나는 더욱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실성하지 않기 위해 나를 잠식해버린 이 공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했다. 빅토리아 생각해 어? 잠깐만 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도 완벽히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고 능력, 기억, 지식 다 그대로야. 난 아직 존재해. 난 여전히 나라고. 내가 제정신이라는 사실만이 나를 안심시켰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정신뿐이었다. 사고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고 정신을 잃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게 두려웠다. 다행히 나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미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자. 자, 내 이름은 빅토리아 알레니야. 아빠 이름은 레리. 엄마 이름은 제클린이고 형제들 이름이 엘제이, 윌리엄, 캐머런이야. 내 취미는 수영, 춤, 하키야. 난 복슬복슬한 우리 집 강아지 제스민을 정말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색이야.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 차례였다. 2 더하기 2는? 4지. 그럼 4 곱하기 4는? 16이야. 음, 잘했어, 빅토리아. 머리는 괜찮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겐 사고 능력과 기억 능력이 있었다. 내가 보기엔 나는 제정신인 것 같았다. 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내고 또 되내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가 깨질듯이 아팠던 것. 구급차에 급하게 실려갔던 것은 기억났지만 그 뒤로는 암흑뿐이었다. 나는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어째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을 열심히 되살려보려고 했다. 빅토리아, 생각해, 기억해. 두통과 격련에 시달리기 이전을 떠올려보면 건강했던 기억뿐이었다. 나는 언제나 건강했다. 비교적 건강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제일 건강했다. 미친 듯이 에너지가 흘러넘쳤고 엄마가 그만 자라고 하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여기저기를 누비고 돌아다녔다. 모험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고 상상력은 멀리 멀리 뻗어나갔다. 형제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부모님이 허락하는 스포츠는 죄다 했다.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기에 하루가 너무 짧았다. 그때도 나는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모든 걸 잃었지. 뭐든지 할 수 있던 소녀가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되었지. 계속 머리를 쓰려고 했다. 몸의 근육을 하나도 쓰지 못하니까 유일하게 작동하는 두뇌라도 써야 했다. 5학년 진학을 앞두었던 여름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10살이었다. 왼쪽 귀에 벌레 물린 자국 비슷한 게 생겨서 엄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곧 귀에 염증이 생겼고 여름 내내 낫지 않았다. 의사는 내가 수영을 해서 귀에 염증이 생겼다고 했지만 수년간 수영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의 가을에는 천식이 생겼다. 그리고 의사가 독감이라고 진단한 병과 폐렴을 돌아가며 거듭 알았다. 한바탕 아플 때는 기절하기 일쑤였다. 1, 2주 정도 상태가 좋다 싶으면 또다시 어떤 병에 걸리는 듯 했다. 여전히 학교 생활도 체육 활동도 잘했지만 어쩐지 엄마 말처럼 뭔가 깨림직했다. 하지만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언제나 병을 털고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뒤, 2006년 4월 29일 나는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 나를 나로 만드는 모든 게 사라졌다.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아야, 오른쪽 옆구리가 칼에 찔리는 느낌이었다.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했지만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고통이 엄습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엄마, 몸이 이상해요. 엄마는 내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줄 알고 나를 침대로 데려가 눕혔다. 일요일이었고 우리는 전날 신나는 디즈니랜드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내 머릿속은 학교에 돌아가 친구들을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5학년이었고 중학교에서의 첫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첫날은 언제나 설렜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학교 대신에 응급실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며 문진을 받아야 했다. 주사바늘은 무시무시했고 CT 촬영을 위해 마셔야 하는 주스 때문에 구역질이 났다. 충수염이 통증의 원인인 것 같았다. 가족력이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가 아팠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도 통증이 누그러지지 않자 의사가 나의 충수돌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부모님과 나는 수술이 통증을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곧 집에 돌아가서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수술 상처가 암울 때까지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다시 응급실에 가게 됐다. 이번에는 세계 최고라 알려진 유명 아동병원의 응급실이었다. 집에서 한 시간 떨어진 곳이었다. CT 촬영과 피검사를 했지만 의사는 수술 후에 겪는 통증이라는 말 외에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무심하게 나를 퇴원시켰다. 2주가 지나자 옆구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 일반적인 독감 증세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살도 급격하게 빠졌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붙지 않았다. 원래도 날씬한 편이었는데 살이 빠지니 빼빼 마르게 되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도 없었다. 건강했던 원래의 나답지 않았다. 한 번도 침대에 알아 누워본 적이 없던 나였다. 학교에 가지도 운동을 하지도 친구와 놀지도 못했다. 통증 안에 꼼짝없이 갇힌 죄수 같았고 통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주는 유일한 처방은 다른 의사들을 만나보라는 것뿐이었고 새로운 의사 역시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약물 반응 때문에 상태만 악화될 뿐이었다. 통증이 찾아오면서 나는 굉장히 쇄악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조차 버거웠다. 계단을 훌쩍 뛰어서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계단 한 칸을 오르는 일이 가파른 산을 오르는 일처럼 느껴졌다. 똑바로 서려면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했다. 오, 안 돼. 이럴 순 없어. 옆구리 통증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고 생각하던 차에 통증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틀 내내 오른발이 서렸다. 걸어보려고 했지만 오른발은 닿처럼 질질 끌렸다.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낸 주치의에게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내가 충수돌기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심한 옆구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살이 많이 빠졌으며 이제는 걷기조차 힘들어한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글쎄요. 빅토리아는 새쌍둥이잖아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주치의는 신경과 전문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나에게 심리상담을 권하며 이 일을 털어버리라고 끈질기게 말했다. 내가 새쌍둥인 것이 어떻게 통증을 유발한다는 말인가 관심받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지가 못 견디게 답답했다. 게다가 세상에 어떤 11살짜리의 아이가 이런 일을 꾸며낸단 말인가. 누구나 한 번쯤 그건 네가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낸 거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해져라 혹은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전에는 이 표현이 지닌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를 진찰한 의사들은 내가 관심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을 돌려 말하려고 심신증이라는 단어를 들먹였다. 의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다. 빅토리아, 네가 느낀다고 생각하는 그 통증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단다. 오른 다리에 반사신경이 사라졌고 걷기 힘들어진 것은 맞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그건 네가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낸 거야. 그냥 털어버려. 그럼 괜찮아질 거다. 몸이 아프다고? 넌 새쌍둥이잖니? 관심 받고 싶나 보구나. 의학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단다. 넌 괜찮아. 괜찮지 않다구요. 누가 날 도와줄 순 없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말해줄 순 없을까? 제발, 제발.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신경을 써주는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금세 쇄악해졌다. 제발, 제발 나 좀 믿어줘요. 나 좀 도와줘요. 의사들이 나를 저버리고 또 저버리는 것 같았다.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유명한 아동병원에 다녀온 뒤에는 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은 기분이었고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로 아프다구요. 너무 아파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에는 나도 우리 가족도 몰랐다. 기나긴 오진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6월이 되자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내가 바라는 건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 짓는 것 뿐이었다. 밤마다 낮게 해달라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통증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통증에 익숙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쇄약해진 다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자 곧 자립 능력이 사라졌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뜨거운 석탄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이 불에 댄듯이 아프기 시작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다리로 올라왔다. 통증은 매일 조금씩 위로 번졌고 점점 심해졌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오른쪽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의 결이 비슷했다. 오른발이 질질 끌렸고 이제는 두 무릎까지 꺾였다. 서려고 할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을 작정이었기에 가구와 벽을 붙잡고 똑바로 일어섰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다리는 더욱 쇄악해졌다. 더는 발가락도 꼼지락할 수 없었고 통증은 심해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느닷없이 통증이 사라졌다. 통증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뻐하고 싶었지만 곧 통증이 사라지며 모든 것을 아삭한 걸 깨달았다. 내 다리는 모든 기능을 상실해 걷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리가 되었다. 나는 뭔가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6월 말이 되자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두 대형 병원의 의사들은 내 질환을 심리 질환으로 분류했다. 뭐가 문제인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질환을 어떻게든 분류하려고 심리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의사들은 내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나를 믿지도 도와주지도 않았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는 나를 코네티컷 주에 있는 대체의학 치료사에게 데려갔다. 그 치료사는 나를 대단히 걱정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어느새 우리는 또 다른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뉴욕에 위치한 병원이었다. 처음에 의사들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사를 하고 또 해도 명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활동적이고 건강하던 11살짜리 소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해했다. 일주일 가량 검사를 진행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자 지위가 높은 의사가 내 방에 들어와서 양손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하며 말했다. 모르겠네요. 그 의사는 물리치료를 추가로 처방하고 휠체어를 남긴 채 떠나버렸다. 휠체어를 타라고? 이건 임시방편이겠지. 휠체어라면 4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친구가 탔던 휠체어를 본 게 전부였다. 노란색 의자가 정말로 멋진 휠체어였다. 온종일 앉아있는 기분을 궁금해했던 게 떠올랐다. 당시엔 나도 휠체어를 타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이동수단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제야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단절감이었다. 어째서 걸을 수 없지? 어째서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지? 발가락아 좀 움직여봐. 제발 움직이라고. 나는 언제나 활동적이었고 뛰놀고 춤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내 발을 쳐다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 발이 살아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졌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